다 외우시죠? 테스트! 잠깐 잠깐 테스트부터 하자 테스트부터 하자 선생님 이름을 한번 외워봐 유리입니다 유리 유리 유리씨 유리씨는 아닌 것 같아요 스피파니 제시카 그 다음에 석현 그리고 후배들은 모를 리 없겠죠 아까 수영이라고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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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연 효연 효연이에요 연 왜 결혼 됐어요? 태연씨 반신이 100%에요 마지막 큰일났다 고비다 고비 유난하 지금 기분이 어때요? 나빴다 나빴다 유리야 알지 유리야 알지 캐릭터 밀더